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덱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덱스에 대한 설명을 A부터 Z까지 모두 하려면 진짜 밤을 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고 쉽게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인덱스를 타면 빨라진다 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왜 빨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덱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트리 인덱스, 여기서 비는 밸런스라는 의미고요. 비트메 인덱스, IoT, 클러스터 인덱스 등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덱스는 비트리 인덱스예요.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오브젝트를 생성한다고 말을 하죠. 인덱스도 오브젝트의 하나이고 인덱스가 생성되면 테이블과 맵핑된 또 다른 테이블이 하나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테이블이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속도가 더 빨라지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인덱스는 저장 방식이 인덱스 컬럼을 기준으로 소팅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보통 테이블은 데이터들이 물리적으로 흩어져서 저장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조건의 데이터들을 찾으려면 테이블을 풀스캔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 안에 데이터들이 되게 방대하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근데 인덱스는 정렬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건에 데이터들을 검색을 할 때 시작점을 지정해서 거기서부터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인덱스가 테이블과 맵핑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인덱스에서 먼저 데이터들을 찾은 다음에 그 테이블로 맵핑된 곳을 가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꺼내오는 방식인 거예요. 맵핑 방식은 객체 지향에서 포인터처럼 인덱스가 해당 블락의 그러니까 해당 테이블의 블락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블락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최소 단위이고 거기엔 테이블의 데이터들이 로우 단위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테이블에 컬럼 수가 되게 많다면 하나의 블락에 저장되는 로우 수가 적어지겠고 만약에 테이블에 컬럼 수가 적다면 하나의 블락에 저장되는 로우 수가 되게 많아지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을 해야 효율적일까요? 아까 특정 조건부터 스캔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조건, 조건 하면은 웨어절이죠. 웨어절에 자주 등장하는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해주면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더바이절 오더바이절에 자주 등장하는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을 해놓으면 인덱스는 소팅이 되어서 저장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오더바이를 수행할 필요 없이 그냥 인덱스에서 바로바로 꺼내서 출력을 하면 되니까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인덱스는 단일 컬럼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여러 컬럼을 조합해서 결합 인덱스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셀렉트 절에 등장하는 컬럼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인덱스로 구성을 해놓으면 별도로 테이블에서 가서 데이터를 꺼내올 필요 없이 그냥 인덱스만 스캔을 해서 바로 출력을 하면 되니까 되게 빠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해서 인덱스를 마구잡이로 생성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인덱스가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셀렉트는 빨라질지 몰라도 인서트나 업데이트는 속도가 오히려 느려져요. 왜냐하면 특히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정렬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인서트를 할지 찾아서 저장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에만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도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다가 하니까 오히려 느려지겠죠. 결합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결합하는 컬럼들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웨어절에서 이퀄 조건으로 많이 쓰이는 컬럼들이 앞으로 오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분별력이 높은 컬럼이 앞으로 오는 게 효율적입니다. 예컨대 성별 같은 컬럼보다는 아이디같이 분별력이 높은 컬럼이 앞으로 와야지 바로바로 인덱스를 스캔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써 인덱스를 생성해 놓고도 SQL을 잘못 작성을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인덱스 스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어떤 시작 전부터 특정 범위를 스캔하는 방식을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풀 스캔도 있고 인덱스 스킵 스캔, 인덱스 페이스트 풀 스캔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덱스 손익 분기점이라는 게 있는데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량의 10에서 15% 이 내에 데이터가 출력이 될 때만 인덱스를 타는 게 효율적이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오히려 풀 스캔하는 게 더 빠릅니다. 정말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기할 게 정말 무궁무진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지금 밖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즐거운 가을 맞이하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